이거 룸투어를 마지막으로 그러면 해볼까? 저는 뭐 오늘 굿즈, 가방 그리고 이거 커피 포트 새벽에 진짜 너무너무 배고플 때 한 번씩 물에 넣어가지고 정말 나는 왜 이럴까 이러면서 라면을 끓어먹는 그리고 Live it on 그리고 이거는 내가 샀던 악세사리들 그리고 향수들 에이 에이 이거는 요즘 좀 사진을 이쁘게 찍어볼까 싶어가지고 이런 거 좀 사봤어요 폴라로이드 찍은 거 있고 이게 뭐 필름 카메라도 있고 간식들 있고 한국에서 쓰고 온 마스크 왜 여기 아직도 있니 그리고 여기 수많은 쇼핑백들 슈즈 그리고 침대에는 오늘 입었던 사복들 이거 좀 이따 갈아입을 거 이거 필라 네 전신 거울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데 미국에서 나 이거 아까 순간 열어보고 진짜 깜짝 놀랐잖아 진짜 이게 갑자기 열었는데 이게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그 동물 숨어있는 줄 알았어 정말 깜짝 놀랐어 미국에서 산 옷들 미국에서 산 옷들 이거 한국에서 입었던 거 이것도 한국에서 가져온 거 이거 미국에서 산 거 미국에서 산 거 바지도 샀고 모두 샀고 이렇게 다 입고 가방도 입고 여기 안에 모자도 있고 뭐 많이 했지? 가습기 여기 호텔이 엄청 건조하더라고 이런 거 좀 필요해 그리고 저기에는 뭐 갤럭시 탭이나 뭐 이런 것들 있고 캐리어도 저기에 있고 여긴 내가 자는 곳이고 슬리프 여기 화장품들 여기 대충만 보여줄게요 그리고 내가 내가 항상 클렌징 할 때 쓰는 오우 예스 안 믿기지만 저는 클렌징 할 때 이런 걸 쓴답니다 하하 하하하하하하 너는 옷이 참 많다 옷을 진짜 좋아해요 오우 네 화장품 여기 여기 동건스 예 우와 이렇게 살고 있답니다 이렇게